노아와 함께 찾아오는 노안, 1분만 투자하시면 늦출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S&B 안과 상담사 송다혜입니다. 노안이란 노아와 함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눈의 변화로 눈의 굴절력을 조절하여 여러 거리에 초점을 맞추는 수정체의 조절력이 떨어져 근거리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수정체의 탄력성 저하, 수정체의 비대, 그리고 수정체의 양 끝에서 수정체의 굴절력을 조절하는 근육인 모양체의 탄력성 저하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안은 평균적으로 40대 초반부터 증상을 느끼기 시작하지만 빠르면 30대에 시작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 노안을 늦출 수 있는 눈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안의 원인 중 하나인 모양체의 탄력성 저하를 늦춰주는 두 가지 스트레칭 방법인데요. 모든 스트레칭은 밝은 곳에서 진행해 주세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손을 쭉 뻗어 손가락 하나를 들어주세요. 그 다음 천천히 손을 얼굴 쪽으로 가져옵니다. 이때 초점은 계속 손가락에 맞춰줍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손을 쭉 뻗어줍니다. 이렇게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해 줍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손을 얼굴에서 15cm에서 20cm 정도 떨어뜨린 후 손가락을 하나 들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손가락에 초점을 맞춘 뒤 5초 동안 유지합니다. 그 다음 손가락보다 먼 거리를 편안하게 봅니다. 창밖을 보는 느낌으로 보면 좋습니다. 이때 손가락은 흐리게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렇게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해 줍니다. 두 가지 방법 이외에도 평소에 눈을 신경 써서 깜빡이고 건조함과 뻑뻑함이 느껴지신다면 온찜질을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노안 예방 스트레칭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